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첫째 보니까 회의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을 시켰고 제작훈련을 시켰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고치신이다 치유 그래서 교육 훈련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치유 이게 3대 사역인데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하신 일대로 한 것이 제일 좋은 교회 되겠죠.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복음이 뭘까 복음의 능력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된 희생이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보고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계약이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대 지금 전도 안된다고요? 주님은 추수할 것도 많대요.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한 주인에게 정해서 이 일꾼을 보내주사라.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변하듯이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병 걸리고 그럴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존경하게 만든 게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상의 모양대로 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형상의 모양으로 영으로 계세요. 인간만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혼은 있고 육은 있죠. 식물은 몸만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생육, 번성, 정복하라는 놀라운 영적 번세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에가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게 말라. 말씀을 범하니까 영적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오 생명인데 이 성경 말씀만이 영생을 두고 생명, 영으로 4차원의 영이오요.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바로 이 말씀을 범하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죄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 단절돼서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전기가, 전류가 흐리잖아요. 전선적으로 끊어져 보면 전기 바로 나가듯이 마치 영이 죽은 것은 전구 땀하는 촉과 같은 촉이 떨어져 보면 불이 나가듯이 영이 죽음이 와버린 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보고 어떨 것인가. 욕하는 뱀에게 너는 조주바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런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어떻게 흙을 먹어요? 깨구리 먹고 살 것이지. 그게 뭐냐면 사단은 종신토록 차단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이 흙으로만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육에 질병을 줘버리고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면 마귀는 악한 영인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영. 미움을 시키고 질투 모두가 악한 어둠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 이쪽과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을 사느냐 마귀의 영향을 사느냐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내가 혼의 세계에서 혼은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 희노애라 감정이 있고 의지 행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속할 수 있고 마귀에 속할 수 있고 내 의지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시고 복된 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셔서 흘린 피로 하나님과 같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교통해 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 이웃과 이웃과 교통 이게 십자가인데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의 약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의 친이 그 양손 양옷 밖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견뎌되시면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보혜를 믿은 사람들은 그 피가 우리 죄의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죄의 문제를 십자가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할 건 아버지 걸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만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채찍에 많이 나오시고 또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피울리시게 됐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고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고침받을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당당히 왜? 주님이 이미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울리시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받았도다 이미 받았다고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나았다고 성경에 있는데 왜 병이 옵니까? 이 속인 마귀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병을 줘요 그 마귀 쫓아내면 병이 떠나게 됐어요 이게 당연히 합법적으로 나가 난 나갈 권리가 있어 주님이 다 담당해서 이렇게 보금의 능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누가 보금 4장 3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지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혀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혀서 고쳤을 때 안수했을 때 41절 현상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가요 저는 안수해서 나가 나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그 순간 멎어지고 나가요 그런데 한번 나간 게 또 들어올 때가 많아 왜냐하면 죄의 성, 육성 때문에 그래서 회귀하고 귀신은 더러운 고대 마치 파리나 주새끼 같아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고대에 이것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함 가운데서 통이 회귀하면 거룩한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회귀하고 통이하고 어둠을 쫓히고 그게 뭐인가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자 한 번은 중품병자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네가 죄산받았느니라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 아니 참남하다 어떻게 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시위를 걸었을 때 내가 죄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침상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딱 걸어가버려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병은 여기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 내가 죄를 용서해줬다 그리고 병을 고쳐요 그래서 회귀하고 그리고 나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혼의 문제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자 히브리스 12장 15절 히브리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한 방향인데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뭐일까 쓴뿌리의 상처, 아픔, 눈물 이게 해결 안 돼서 엉어리진 사람들 마치 세금팔이 딱 들어가면 내 안에 세금팔이 들어오면 계속 찢겨서 아프게 오고 거기서 고름이 들고 건들면 터지고 그런 사람은 내적 치유받았나 그 말이에요 환경이 어렸을 때 참 하나님 사랑받고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쓴뿌리가 없어요 천지난만 참 좋아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하고 고통, 아픔을 가슴에 쌓인 사람들은 굉장히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게 달아야 돼요 자기가 아프니까 찌르면 팍 터져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 무시했다고 팍 터져 자기가 괜히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랑받게 없죠 치유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가 치유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행정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로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로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눌려 여러분 풀밭에 딱 앉아있으면 눌리죠 내가 일어나면 풀이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무엇이 눌러보면 안 되거든요 마귀에 딱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는데 마귀는 절대 안 나가요 물론 성령과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만이 마귀를 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안에서 성령의 기름붓 주세요 내가 손 들고 마귀에서 기도도 하고 성령의 능력 기름붓이 오기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고 혼의 내적 치유를 받으시고 육이 치료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육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세 가지 시험 돌면 떡당이 되게 하라 마귀는 어떻게 되는지 떡의 물질이 중요하다 아니 하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영호로 살아라 그랬고 혼의 시험이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결국은 주하는 시험치 말라겠느니라 혼의 그냥 뛰어내리라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인기 명예로 그냥 구수를 한번 해봐 그렇게 유혹해버린 거예요 찬양은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경배하라 경배 문제 영혜 문제거든요 하나만 경배해야 된대 그래서 영혼 육을 다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해 갈아싸야 돼 보금은 뭐냐면 영혜의 제일 문제 혼의 육을 다 해결해야 보금이지 진짜 보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일이라 천국은 뭔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씨 말씀이 씨의 씨의 생명이잖아요 이 시간도 제가 씨를 심어 여러분 영혜가 그 영혜의 지금 말씀을 계속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자라게 해야 돼 그러면 크게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씨를 생명의 씨를 주고 그걸 믿음으로 영혜가 자라게 되면 자라게 된다 누가 보면 12장 13절부터 보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형을 명해서 형이 혼자 모든 유산을 독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한가 내가 그런 일을 할 정도는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더 부서히 중요한 것은 생명적으로 왔기 때문에 탐심을 무리치라 탐심은 이국신의 몸에서 탐심이 계속 일어나요 이 싸움은 그래서 생명이 소유와 관계없다 영어 생명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했던 게 아니고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해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육을 위해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밭에 소유출이 많아가지고 이야 작년에 곡관도 가득 차는데 또 소유출이 많네 더 크게 창고를 지으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 영어는 관계없는 건데 아무리 싸워나 하나님께 부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리하는데 너희 이 땅에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르송함을 쓰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영을 얘기하죠 또 한 번 요한봉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가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가닥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인 그 떡을 만들었을 때 저들이 최고 인기 정상이었어요 막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온 이 의도가 뭐이냐 표적을 본 가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가닥이로다 배부른 거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표적을 본 가닥이야 똑같이 따라와다 표적이야 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병고 찼어 정말 기적이야 천국과 지옥에 있네 어떻게 오천명 먹고 이렇게 나무 기적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놀랍고 충격을 느끼고 막 해야 되는데 살아계시고 안 느끼시고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니까 다음 세상이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하지만 내가 잘 먹고 달리고 잘 살아면 돼 이런 사람들이 이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까만 생각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이 땅에 아무리 먹어봐야 썩을 양식 이게 화장실하고 없어져 썩어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이 2사 6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요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요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됐어요 요하의 영이 성의에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신의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했고 나를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해했어요 누가 나를 건들고 힘들게 만들고 찔러 상하게 아프게 근데 이것을 주님 은혜 받고 성의 옷이야 고치게 받아요 포로된 자유를 가진 자유의 노임을 이게 보금의 능력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하나님의 엘리아에게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바 과부에게 공개를 받아라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하도 가난한 데다가 마지막 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하놓고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놔두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3년 6개가 6년 동안에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이걸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가 그거예요 내가 마치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생명은 어디 있을까 이 엘리아를 만나가지고 엘리아가 그래 그러면 그 떡을 먼저 갖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딱 축복해 줬더니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근데 그 가루 가루가 뭘까 가루가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에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떨어지 않는 기름 성령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뭘로 해결할까 바로 영혼의 말씀 없고 성령의 은사 능력이 오게 되면 생명을 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했는지 육에 질병 주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걸 해결하는 게 뭘까 성령 오셔야 되는데 악한 영혼은 악한 습관 중독 게임 중독 이게 전부 어둠형이 묶은 거예요 그걸 묶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어둠형이 마귀를 쫓아야 예수님으로 나가라 제가 손 들고 가 막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 아픔 이것을 또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금의 능력 안에 치유받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소할 일구이 뭘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연노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여기에 있는데 흘러가야 돼요 나타남과 능력으로 어느 날 보금 전했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의 학교에서 뭐냐면 육은 죽이고 혼은 깨뜨리고 육은 죽이고 혼은 깨뜨리고 혼을 죽이면 바보들이 부러요 혼은 지정인데 지식이거든요 혼을 죽여 아예 내 생각 죽여 없는데 너 영이 혼을 다스리고 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진다 깨뜨려진다 깨뜨린다는 것은 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이라 그 말이거든요 육은 죽여야 돼 이건 절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육은 죽이고 혼을 깨뜨리고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그래서 육이 혼을 지배하면 이거 본능 짐승같은 인생을 사는 건데요 혼을 육을 지배하면 영이 영이 말씀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대산로교회가 굉장히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의 개척이 있는데 뭐란가 내가 너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확신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체질이오 조용히 우리 장로교는 말씀 유심을 해 좋죠 물론 말씀을 해야죠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뜨거운 것보다 시끄러운 것 달라요 떠들고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사도행에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보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가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안 돼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그런 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죠 자 베드로는 안진백일 때 뭐라 하겠어요 은광은 내게 없거니와 난 이 말이 좋대 베드로가 몸에 돈을 안 갖고 당했더라고 돈 없는 사람 눌리지 마시오 은광은 내게 없다고 했더라고 베드로 거짓말하고 있어 괜찮아요 은광은 없어도 돼 내게 있는 것으로 능혀주느니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권세 권세 나 살아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안진백일 때 돈 몇 푼 정도 낚았어 치유하고 지가 뛰고 지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기 낚았어요 근본 해결해 줘보잖아요 일어나 걷고 뛰어서 막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오 놀래가지고 막 베드로한테 야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에 권설했다 자기 영광 안 받고 딱 하나께 용어 드리자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어요 어쨌든 그런 능력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요셉 얘기 내적 치유에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려고 하는데 이 치유가 뭐냐면 영의 죄임을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 여러분 시어머니 미워하고 그러면 절대 미움을 쓴뿌리 있으면 위장병 걸려고 안 나서요 어때 그럼 빨리 용서해줘버려야 돼 용서가 안 돼 성인이 와서 용서했는데 그 성의 상처가 아픔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평안합니다 내 쪽지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가 맺혀있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이게 딱 들어있어 그러면 나 몸도 병도 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먼저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종교에서 감옥살해까지 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국무청이 됐는데 나중에 내적 치유가 어떻게 한가 문화세를 뭐라는가 문화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장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화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아픔 감옥생활을 맨날 그 생각 못하고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름을 문화세 잊어버려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 그냥 다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내적 치유는 과거 안좋은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다음 시작 찬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하겠다고 현재 내가 번성하겠다 하나님의 축복 준 것을 생각해야지 맨날 안좋은 것에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요셉은 어머니 라이를 통해서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처음에 안 데려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은 베냐민을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꾀를 썼어요 그래서 자루에다가 은잔을 살짝 베냐민 넣어놓고 너희들 너희들 어찌 손을 나갔보냐 내 은잔 도둑질 없는데 믿느냐 오이고 다 풀어보니까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에 나와봤어요 요셉이 다 계획이잖아요 아이고 또 봐라 이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가 안 데려오란 것을 억지로 사냐고 데려왔는데 이게 뭔일이냐고 이게 뭔일이냐고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나죠 너희들 다 내 종 아니 베냐민만 종이 돼 큰일 났어요 벌벌 들고 형들이 혼 좀 나야 돼 그 죄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탁 났어요 나서가지고 중고 중고를 해요 정말 이 베냐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큰일 납니다 베냐민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있을 테니까 베냐민도 내주라 해요 야 이게 하나 내가 십자가 지고 그래서 유다 재파 예수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더라 쭉 행동이 내가 내 십자가 지겠다고 딱 나서요 여기서 요셉이 어떤 생각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옛날에 자기 구덩이에 쳐놓고 팔아먹은 형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배달의 형들이 정도 없어 친 동생 베냐민만 사랑해 근데 베냐민을 건져내려고 살리려고 저들이 해를 써요 사정을 해 그때 요셉이 가슴에 엉어리가 운얼져내래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동생 베냐민을 너희들이 그리다 어떻게 살리라고 했으구나 거기서 그 엉어리 사람 내 중에 마음이 엉어리가 짓거든요 엉어리 부부간에도 엉어리 짓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함부로 막 말하고 남자들이 다 잊어먹어보거든요 여자들이 상처가 있어 엉어리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형제관도 그렇고 부모가도 다 그래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의 그 엉어리 그 상처 아픈 것이 베냐민을 저렇게 애를 쓰고 살려내려 그 모습에 요셉이 엉어리가 부르냐 아아 울어버려 엉어리 내적 지금 울어야 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면 신세한탄이라고 울 때가 있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복도 없는 여자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꼭 그러면서 울어 그런데 내가 신세한탄 울었는데 그거 한 번 눈물이 나중에 영의 눈물로 쏟아져 나와요 회개가 아휴 그런데 무엇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까 요셉이 궁우종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버리지 나중에는 그것이 그러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인도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이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이 마음을 생명구원하기에서 날 이뤄보냈다 하나님의 격리를 섭리를 깨달아요 요셉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살해가 힘들었지요 고난의 아픔 눈물이 있었지요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앉았지 그러려면 뭐 자기 잘났다고 막 똑똑해가지고 세상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탁 깨뜨려가지고 호를 딱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받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나름의 섭리와 뜻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상처에 항상 손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마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내 쪽 치유가 되고 기쁨이 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혼육의 건강은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느냐 이게 딱이 달라요 교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불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성령으로 깊이 만나면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충만해 와버리죠 그런데 기도 시간도 적고 말씀인도 적고 그러니까 결핍과 궁핍 와요 밥 한 숟가락 먹고 대겐자하고 한 그릇씩 먹여야지 세 끼 먹여야지 그래서 말씀 많이 먹고 기도해서 충만하고 나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피의 은혜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후에 저녁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 영이 기쁘고 충만하고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강하고 그런 복된 자가 되면 내 사랑이 충만하죠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구겨져 있는 상태는 마치 여러분 대림이 있자 대림이 대림이 해줘야 되거든요 뜨겁게 대림이 뭘까 말씀에 뜨거운 걸 내가 가슴에 딱 펴버려야 내 마음에 구겨진 것 아픔 딱 대림이 아이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자기 기뻐 찬양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남편이 힘들어도 여보 내가 당연히 사랑해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줘야 됐거든요 나도 힘들고 구겨져가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생명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마귀이 있겠냐 마귀는 바로 공격해버린대 마울은 기도고 참미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둠이 와 부정적인 생각 미움을 시기 질투 고통 내 영이 약하니까 바로 공격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강의 안 걸려요 내 영이 약하니까 여기서 오잖아요 결론은 맞아 여기도 나를 지배하고 근데 결론은 마음이더라고 마음 내 혼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긍정으로 보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호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남을 건강을 주고 그게 뭘까 생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주면 생명을 주고 영이 성령이고 사랑이거든요 자유롭고 성령이 조금만 있어 보금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보금의 능력 안에서 충만해서 복된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